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했던 시연회에 주로 언론들만이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언론들도 중앙언론, 방송, 신문, 통신 이렇게 언론들이 들어갔고 유튜브나 우파단체, 시민단체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자증을 제시를 해 들어갔고 일반 유튜브들은 못 들어가겠고 변호사들도 심지어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못 들어가겠고 컴퓨터 전문가들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꿰뚫고 있는 기자가 아니라면 또 컴퓨터와 통계,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해서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간 기자가 아니라면 되도록 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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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하는 식으로 순서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기자들은 선관위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쭉 받아서 적어내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조관이나 또 어젯밤에 방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와 SBS는 아예 보도도 하지 않았고 MBC는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선관위가 주장한 그대로 싫었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행사에서 돋보이는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데일리, 조충열 기자, 안동 데일리입니다. 이름부터 알다시피 안동에 기반을 둔 언론사인데 주로 활동은 조충열 기자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 데일리의 조충열 기자가 선관위에서 QR코드가 바코드도 쓸 수도 있고 QR코드도 쓸 수 있는데 이 QR코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빨리 좀 정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조충열 기자가 그동안 쭉 선관위가 설명한 내용에 불성실하고 또 내용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니까 아니 이런 모든 내용들을 왜 국회에 다 뜨는 거냐 하는 식으로 지금 반발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따지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봉교TV에서 내온 내용입니다. 이봉교TV에서 내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뒤집어 푼 기자가 하나 있네. 열받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지금 선관위과장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법률 안으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임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요. 사정투표지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회장님. 무슨 시장 하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 얘기한가요? 공직선거 절차 3호 켈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돼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를 지사치 이런 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사정투표용지의 QR코드를 조작하여 이게 질의식 아닙니까요?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시고 지금 다른 질의식 답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지 말까요? 이 부분은 다른 질의식 네 말씀해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원해가지고 빨리 반복들을 몰아가겠습니다. 죄송해 주세요. 몇 가지 증거가 있으며 실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정말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 알비를 주사하고 주사하고 자 여러분 조충열 기자가 이렇게 하고 났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국민 알비를 뭘 알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여기 선관위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혼자서 질문을 많이 하지 마라 다음 기자 질문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느냐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그리고 옆에 다른 직원이 와서 지금 고만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기자들에게 질문하라 그러면 기자들이 그냥 이미 제기됐던 오역 가운데 QR코드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쓸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충열 기자는 QR코드를 쓸 수 있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 거꾸로 국회에서 법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조충열 기자가 그건 말이 되는 소리냐 왜 선관위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거냐 그리고 사전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 나와가지고 기자를 제지하고 다른 사람 질문하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기자들 중앙 여기 중앙지에 있는 KBS MBC SBS YTN 연합 조선 조선 중앙 동아일고 이런 기자들 도대체 왜 갔는지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가 현장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물을 것들을 미리 공부해 가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나왔던 거에 관한 동영상을 몇 개 보고 난 뒤에 여기 핵심이구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구해서 오늘 기자회견 또는 시연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묻고 가서 거기에서 명칭이 보일 때는 바로 캐묻고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핵심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조충렬 기자였고 나머지는 호수아비처럼 그냥 버어 앉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짜진 각본대로 설명해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보도한 것들이 지금 나와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시연 반박선거 이렇게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마치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보도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언론이다. 언론은 그 핵심 맥을 짚어가지고 오늘 시연해 한다고 하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핵심일까? 공부해가지고 스타드해가지고 그래서 그 질문을 나가롭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중에 안동에 기반을 둔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가 주로 서울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가서 그렇게 해서 딱 캐물으니까 바로 이렇게 배제를 하는 이게 오늘 한국의 언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를 수밖에 속을 수밖에 선동돌 될 수밖에 없지 않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언론이 큰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